그리고 너무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더라구요 잠시 핍니다 짭짜롬하고 치즈는 빵이 조금 더 질긴거 같다 안녕하세요 소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원데이 투데이 베이글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부산 전포동 소방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구요 베이글 전문점인데 중간에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구요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생소해서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너무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더라구요 근데 제가 치즈를 별로 안좋아하다보니까 맛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쁜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하더라구요 여기 있는게 총 32,800억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베이글 치즈 안들어간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에 원하는 크림치즈를 초이스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갤럭시 롤리팝 민초단 어니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베이글 자체는 플레인맛을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롤리팝 애플시나모닌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양에서 잘라온겁니다 제가 반드시만 먹을거에요 베이글이 그렇게 막 쩔기진 않아요 잘 씹히는다 짭짜롬하고 치즈는 치즈가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크림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건 정말 눈으로 보니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우리 회가 꼭 뺏 rápida 블루베리가 씹혀요 엄청 시큼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블리베리 맛 이건 그냥 플랜 요구르트에 블루베리가 그냥 첨가돼서 그냥 그렇게만 먹는 느낌? 단맛이 없는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대요 바질은 빵이 조금 더 질긴 것 같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단맛은 없어요 얘들은 이 자체의 맛에 충실해요 파질이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두통이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토마토 요리할 때 바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빵이 이 무지개 애들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씹어야 되네 это матelt음 쫙쫼롩해요 제 안에 오레오 크림이 들어있어요 얘는 좀 달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단짠이 같이 있어요 오리오 가루 때문에 단맛이 있는 거지 아니 크림이 단맛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 저는 그냥 일반 크림도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치즈크림이더라구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갔으니까 그래도 먹어보자 하고 샀는데 역시 치즈 맛이 많이 강해요 저한테는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을 좀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 빵도 찔린 빵이 아니니까 이게 딱 한 끼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해서 샀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이거 딱 메인이 있잖아요 큰 걸로 먹어야지 고나마 요 위에 돼있는 동그란 사탕 과사 때문에 단맛이 좀 있어서 조금 괜찮네요 이 빵은 봉신하고 쫀득하다 이 빵만 사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안에 넣어가지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빵은PLUS Brian 이 빵도 맛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빵도 맛있게zek 이 빵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 빵은 맛있게 잘 먹어야지 이 빵은 아니지만 이 빵을 먹었을까 이 빵은arez 이 빵은 그 빵은 ½ு sotto 이 빵은 볶음으로 gap에 맞게 01% 요즘 디저트도 색다르게 진짜 아이디어 시대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짱짱 넘칩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먹었잖아요. 다섯 가지 중에 고나마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괜찮아요. 저처럼 치즈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면 굳이 거기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옹구짜리 빵 사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안을 세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빵 자체는 퐁신하고 쫀득하니까 괜찮거든요. 낱개로도 팔고 여섯 묶음으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낱개로 빵을 산 거는 한 개당 3,500원인데 여섯 묶음은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너무 예뻐서 먹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맛.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